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젯밤 스스로 물러난 걸 두고 민주당은 뒤늦은 진정성 없는 사퇴라고 비판했습니다.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자리가 비어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에 지명될 걸로 보입니다.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윤석열 정부 성공과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되겠다며 어젯밤 사퇴한 정호영 후보자를 놓고 민주당은 야반도주라고 깎아내렸고.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가 늦지 않았다고 감쌌습니다. 정 후보자 사퇴로 1호 낙마였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초대 내각의 빈자리는 두 곳으로 늘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연금, 노동, 교육, 3대 개혁 가운데 두 분야의 수장이 공석인 만큼 초반 국정운영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새 후보자 지명은 빨라야 6월 지방선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교육부 장관의 경우 본인 고사 등을 이유로 마땅한 임무를 못 찾고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나승일 교육부 전 차관, 최진석 전 안철수 캠프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강립 전 식약처장,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동성애 혐오 발언 등으로 물러난 김성애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까지 포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 인정한 3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후속 인선에서 부실 검증 논란을 불식 지켜야 한다는 부담도 커졌습니다. SBS 강청완입니다. SBS 강청완입니다.